어 잘한디 몰랐겠다 오늘은 철퐁이 하고 현승차하고 같이 어깨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싹 조져보는 루틴으로 갈건데 오늘 쉽지 않겠지? 어제 하체 하고 지금 다리 완전 석 정신 됐는데 그래도 가야지. 빨리 읽어주세요. 알았어. 이제 조금씩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체중이 오른 상태. 왜 이렇게 좋아? 체중이 오늘 올라야 되는 거야, 원래. 야, 그랬으면 안 되지. 아, 너 그랬잖아. 오른 거 안 되지. 오른 거 안 되지. 오른 거 안 돼. 아, 근데 형. 탄수는 먹대? 1kg, 1kg 이렇게 넣은 게 아니잖아, 지금. 한 달 전에 이래, 저거. 한 달 전에. 한 달이요? 한 달이요? 한 달 전에 찌꺼야. 이제 와서 찌꺼야. 살이 찌꺼야. 나보고 어떡하라고. 그때 처음 얘기가 좀 아름다운 느낌이었지. 오, 오늘 좋은데? 네. 띠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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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제거 뺐어. 안 돼. 저거 제거 안 돼. 보조 받았어? 보조 받았으면 뭐 볼 때? 빠졌어. 아, 빠졌어. 11개. 어, 됐어. 자, 한 번. 아홉. 재밌네. 안 했어. 아홉. 뽑아줄게. 아, 하나 안 들릴 때 뽑아줄게. 그래가지고. 내가 뽑았어. 가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. 여러분들. 오늘 빨리 해요. 네. 준비 시켰어요. 하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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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고 있는 거야. 여덟. 좋아. 안 해봐. 해봐. 해. 좋아. 하나 없어. 왜 포기해요. 아, 이 새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. 아, 왜 포기해요, 형. 포기가 쉽네, 형. 야, 너 카메라 밖에서. 하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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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넷. 아홉. 아홉. 야, 너 어떠냐? 오늘 잘 됐네. 쉬긴 해. 나 어떤데? 나 어때? 나 어때? 멀었어. 아니, 저 새끼는 뭐만 하는 거야. 다 멀었고, 뭐 안 되고. 멀었네. 오, 왜 이래? 왜 핏줄 왜 이래, 여기? 어깨? 어깨 운동인데 왜 이렇게 얼굴을 지금. 피지컬 백 나가기 전 생각한 내 모습. 현실의 내 모습. 나간 후에 깨달은 내 모습. 호랑이랑 고양이. 난 고양이였어. 빨리 해라. 네, 고양이였어. 빨리 해라. 여전히 고양이였어. 빨리 해라. 맛있쩡. 맛있쩡. 아, 잘한디. 으아아아아아악. 한 번만 뒤에 한 번만 있어줘. 둘. 셋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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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여덟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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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안 하는 거 봤지? 네. 이게 포기 안 하는 거야. 보여? 나보다 힘들게 하는 거 같던데? 안ель을 도м extat trouble. 둘. 사 Queens. 세. 여덟. 형. 2nd todo. 아니 종목을 3개 밖에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진 않네. 아아. 어깨은 오늘 잘 주린다. 사레레 하고 사레레 하고 더하냐? 그 다음 이제 다시 갔어요. 레츠 고. 너무 넓어오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아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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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워? 힘좀 빼라 어? 힘좀 빼라 힘좀 빼라 어렵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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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야 나쁜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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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아까보다 충분해 방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동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우리는 아이씨 형 진짜 이렇게 해요? 어때 잘 먹지? 이제 후면까지 싹 다 조지고 다시 가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30분간 이제 가슴을 한번 싹 빡세게 한번 조져보는 걸로 사람들이 회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존나 아파 그냥 맨날 아파 그냥 진짜로 일요일 지나도 월요일에도 계속 아픈 상태로 이제 돼서 그 회복에 대한 수건은 사실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잠을 많이 자고 물 많이 먹고 뭐 아미노산 같은 거 많이 잘 챙겨 먹고 뭐 지금 나도 뭐 그냥 뭐 좋다는 거 다 일단 때려 먹고 있거든 뭐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충분한데 해도 되나요? 뭐 뭐 근육이 지쳐 있는데 해도 되나요? 그 질문은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일단 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형님도 근육들도 만약에 뭐 이게 완전히 다친 거 아니다 그럼 그냥 웬만하면 일단 움직이는 게 내가 봤었을 때는 맞는 것 같다 잘 한 번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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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이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.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. 저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 해요? 까로예요. 그냥 까로? OOTD. Buffet of the day. abol swimming.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, 셋. 성민이는 일이 있어서 쫓말쪄고 그 현승차와 까로는 이것까지만 계속 조지기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어. 카메라 켜니까 어떻게든 밀겠지 어떻게든 밀지 못 미는 거 다 찍으려고 했어 새끼가 뭐 이래 셋 넷 아홉 두개 하나하나 뭐가 쉬운데 두개 남았었다고 하나 했잖아요 하나 이렇게 형이 성공한 거는 충전이 카메라 빨리 아홉 하나 둘 셋 몇파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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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리랑 형보다 자신있는 부럽다 아 목이 다 졌어 하나 둘 셋 셋 셋 빨리해요 그만 쉬고 이 정도면 너가 안 내려도 되겠지?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형이 어?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 여덟 셋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섯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먹었어요? 몸 보면 모르겠네 형 왜 빨리 빠지냐? 진짜 아야 가네 열심히 빠지마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빠지지? 여기도 여기까지 나오네 이제 기침이 더 나 아 힘들어 오늘도 어깨 먼저 하고 가슴 하고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할 때 3분할로 이제 두 세트를 돌아갈 때 등하고 하체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어깨 가슴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메인으로 하는 날이 있고 가슴을 메인으로 하는 날이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편 거를 조금 더 세트 수를 엄청 많이 가져가지 않고 일단 뭐 있는 힘에서만 다 쥐어짜는 걸로 훈련을 하고 있어 확실히 어깨랑 가슴이 이제 같이 좀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 몸이 전체적으로 상체는 잘 골고루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3도하고 2도도 사실 따로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등 하는 날 이제 2도 하면서 3도도 조금 깔짝깔짝 거리면서 하고 이제 박스 돌아와서 이제 우리 박스에서 회원들하고 또 나 맞짱 깔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유산소 맞짱 이미 내 몸이 다 털려서 이게 봐야 될 것 같아 아디오스 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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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